걔 쫍지 욕심부리저라 욕심부리다가 먼지만 잔뜩 먹어 아이구 창피해 창피해 참, 그렇게 재미있어 그런데 야호, 누가 그랬다고? 어? 내 친구가 친구가?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기구를 타고 가 친구를 만나서 고기를 먹다가 트림을 했다네 바구를 매달고 하늘로 올라가다 무거워서 쿵쿵쿵 땅으로 떨어졌다네 그러니까 호랑이 야호가 그랬다니까 야호, 야호 욕심부리면 안 돼 지금은 안 그래 그래, 야호 두드리퍼 한 번 더 해봐요 좋아, 그럼 이번엔 노래로 기구를 타고 가 친구를 만나서 짱짱 고기를 먹다가 쩍쩍 드림을 했다네 그럼 바구를 매달고 주렁주렁 하늘로 올라가다 풍풍 무거워서 쿵쿵쿵 어헝 땅으로 떨어졌다네 차렁차렁 예구, 예구, 우리 야호 엉덩이 진짜 아팠겠다 이제는 괜찮아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친구가 보고 싶어 아, 기구를 타고 가서 만난 그 친구? 응, 되게 예쁘거든 그럼 그림책으로 보면 되잖아 응, 그럼 내 여자친구도 나와? 응 야호, 궁금하면 두드려봐 응, 응, 응 자, 응 자 두드리퐁 우와, 야호 봐봐 네가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야호는 언제 봐도 멋져 문자를 알면 정말 좋겠다 재밌는 책도 읽을 수 있고 한글아 같이 읽으면 되지 누구랑? 뿜미랑 그렇지 음, 꾸미가 준비가 됐을까? 얘들아, 우리 같이 불러볼까? 하나, 둘, 셋 꾸미 뿜뿌리뿌뿌뿌뿌리 뽀뽀 하 어색 캬 컬 켠 구 보우 크 히 하나 더 뽀뽀뽀뽀뽀뽀미 뽀르르 나도해봐야지 가 자 거 저 고 잘했어! 이번엔 낱말 만들기! 뿜뿜뿜 뿜뿜! 하! 후! 아구! 뿜! 호! 기! 고기! 하! 미! 기! 고! 기고! 이미라 음이 뽀뽀 뽀뽀 음이 키 구 키 구 음이 어때 잘 썼지? 얘들아, 나처럼 출발아. 꾸미, 고마워. 두드리포, 우리도 한번 해봐요. 음, 그럴까? 그럼 뭐부터 할까? 아, 그래.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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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 가, 구구구구.